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최근 박수홍이 가족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아픔을 함께 극복할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모습을 공개했고, 신혼 부부의 모습도 이내 방송을 탔는데요. 박수홍의 아내 김다이에게 루머를 뒤집어 씌운 혐의를 받았던 김용호의 재판 장면이 방송에서 방영은 됐으나 민감한 사안이라며 VUD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재판이라는 특수사항이 있었지만 남을 거짓말로 헐뜯고 비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호는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최종 판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주의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박수홍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보다도 못한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런 글을 보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MC이자 개그맨 박수홍인데요. 박수홍은 1970년생으로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 공채칠기로 데뷔했고 감자골 사인방으로 활약하며 큰 키와 준수한 외모로 인기를 얻었죠. 그런 그에게 가족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밝혀지며 뜨거운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박수홍이 법정에서 친형에게 했던 재연과 재판이 연기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MC이자 개그맨인 박수홍의 재산 가압률을 신청한 사람이 박수홍의 전 기획사 대표이자 친형인 박진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는데요. 박진홍이 박수홍에게 허위 지급했던 19억 원을 허위 지급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은 아직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일이 11월 7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공판기를 박진홍 측에서 11월 20일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연기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친형 측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박수홍과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었죠. 그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향이 아닌 합의를 위한 일부 혐의 인정으로, 형량을 정하기 전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박진홍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수홍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의 결정이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쪼록 재판이 연기된 것이 박수홍에게 불리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면 그들의 범죄가 확실시되어 박수홍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의미인데,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이 법정 구속되어 이번 사건은 박수홍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네요. 결국 이런 공작에도 열린 12월 7일 공판에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박진홍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박수홍과 합의도 가능하지만 박수홍을 피해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박수홍이 벌어다 준 엄청난 돈을 다시 돌려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임금 횡령보다 섬뜩한 것은 박수홍의 사망 보험금인데요. 이 보험금 사건은 이해내 사건과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오히려 가족이라는 점에서 더 소름덥고 무섭지 않을 수 없네요.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미혼인 박수홍을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다수 가입하게, 헬 박수홍이 사망 시 그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 개수만 총 8개로, 나비백 총액이 무려 14억 원에 다다른다 합니다. 이 금액이 박수홍이 죽으면 본인들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을 거를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섭네요. 박수홍이 요구남이었다면 그 수혜자가 그의 아내나 자식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형 부부와 그들의 자식들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도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거액을 납입했는지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나 미혼인 박수홍에게는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보험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을 속여가면서까지, 그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은 너무나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었죠. 박수홍이 이해를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은 최근 박수홍 측의 보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8개 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고, 추가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생명보험에 싸이는 했지만 그 내용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보험 납입액을 봐도 놀랄만한 금액이었는데요. 8개 보험의 납입액들이 적게는 41만원, 많게는 500만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정상적인 보험석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8개의 보험료에 매월 납입액이 총 1150만원 정도인데, 매월 1150만원을 보험료로만 납부하면서 박수홍의 형 부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 보험료를 납부한 건지 정말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게다가 박수홍이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인데 말이죠. 정말이지 박수홍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가족이었다면 사망보험이 아니라 질병치료나 간병, 보험 등 박수홍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보험을 설계했을 텐데요. 그런데도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무섭고 경악할 만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박수홍의 가족들은 그의 여자친구가 더 못마땅해하며 크게 반대를 했겠죠.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던 연인과 헤어지면서 8, 한쪽이 잘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반려묘인 다홍이를 키우기 전까지 한동안 클럽 죽도리가 되어버린 것도 당시의 이별 트라우마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었던 박수홍은 산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가 있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하죠.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욕심부리지 않았던 박수홍을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았던 건 다름 아닌, 박수홍의 하나뿐인 가족인 부모와 친형 부부 본인들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세상 무엇보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박수홍의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친형 박진홍이 구속된 상황에서 평수 역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부부가 박수홍을 어떻게 생각해온 건지 그들의 횡령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박수홍의 형수는 가정주부였는데도 형수의 명의의 부동산이 천문학적이라면 이건 이상할 수밖에 없죠. 남보다 아는 사람? 그것을 넘어. 가족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사실처럼 다가오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예인 다수가 가족을 부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의 연예인이 가족 모두를 부양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박수홍의 아버지는 친형의 100억대 횡령 사건으로 친형과 함께 검찰 조사까지 받을 예정이었는데, 형수 이모 씨와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충격적인 말로 협박하고, 박수홍을 보자마자 발로 정강이를 차는 XX까지 저질렀죠.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린 아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울부짖던 박수홍은 결국 과호흡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정말 이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할 행동인가요? 혹시 몰라 방검복까지 착용한 채 검찰에 출두했다는 박수홍이 너무 안쓰럽네요. 1년 전에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어서 더욱 조심했다고 합니다. 박수홍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악마 같았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과연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을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장남이라 셋째는 막내라 좋고 귀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둘째, 박수홍은 정말로 미혼 새끼였나 봅니다. 박수홍이 어린 시절 엄마의 심부름으로 두부를 사오는데, 오래 걸렸다며 어린 박수홍이 사온 부부를 새파랗게 어린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던 박수홍의 어머니. 그런 박수홍은 본인을 낳아준 엄마보다 이모들이 더 편했던지, 다리를 다치고도 부모보다 이모들께 먼저 연락하여 애교 부리던 모습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런 박수홍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불유자식이라며 혀를 차던 박수홍 어머니의 모습이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최근 법정에서 흉가 없어서 때리기만 했다는 박수홍. 아버지의 모습까지 정말 친부모가 아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믿긴 한데 아들이 벌어놓은 돈은 좋은지, 그 돈을 며느리와 나누기 싫어 결론을 극구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 화를 내고 부끄러워하더니, 사주까지 보면서 절대 안 될 사이라고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었죠. 예전 부모님들은 연예인들을 딴따라라고 싫어했으니, 박수홍은 아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개그맨으로 대상하기까지도 부모님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테죠. 게다가 개그맨이라면 광대에 가깝다며, 그 당시 부모님이 좋아했을 턱이 없는데요. 그 어려웠던 사회적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공해, 드디어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 못마땅한 아들이 벌었어도 돈은 돈인지라 이 돈이 장남 허주머니로 들어갔으면 하고 바랐을 겁니다. 상황이 이루어하고 가족 모두 형의 편에 서서 박수홍만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박수홍은 가족을 용서할까요? 놀랍게도 박수홍이 법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형에게 다 용서할 테니 공증을 통해 재산을 합치고 7대 3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박수홍의 친형이 3의 비율을 가지면 더 이상 문제, 참지 않겠다며 정말 넓은 마음으로 엄청난 제안을 했지만 결국 합의가 결렬됐죠. 7대 3으로 나누더라도 친형 부부가 최소 60억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친형은 60억을 거부하고, 약 200억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이 횡령 문제, 도덕적 문제를 다 덮어준다는 건데도,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급급한 친형은 이를 거부했죠. 박수홍의 재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크다면 형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형은 박수홍의 재산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재산을 모아서 나누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덜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죠.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향을 막론하고, 그에 대한 동정의 여론이 이뤘는데요. 박수홍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족을 믿고 무능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하게 살았던 가족을 홀로 부양하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지만, 결국 박수홍의 가족은 그를 가족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도구로만 사용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온 박수홍.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아내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평온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